안녕하세요. 11월 20일 토요일.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천년고찰 스타사를 찾았습니다. 이곳은 궁작산이 품은 강원도 홍천 해명소 스타사로서 최근 홍천군이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생태숲 공원입니다. 아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봄자리 홍천 궁작산 스타사 생태숲으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?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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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숲속의 피톤치도 느끼며 걷기좋은 홍천사사산속길 정말 좋은데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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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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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